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수요 천막회 시간입니다. 천막의 깃발이 되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인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이죠. 조기현 변호사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스튜디오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나오시는 대로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가부, 여성가족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김현숙 신임 여가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부처 개편 관련한 질문이 있었겠죠. 이게 부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장관의 대답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기 이른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가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돌발 질문이 있었죠. 왜 윤석열 정부 내각에는 여성 인력들이 없느냐. 여성 장관이 보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외신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성 인력이 조금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선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내각이라는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남자가 정책을 집행하든 여자가 정책을 집행하든 그 수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집행하는지 여자가 집행하는지에 따라서 수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입안 단계에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입안하느냐. 내각은 정책을 입안하기보다는 입안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내각의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성별이 어떤지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건 아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많이 등용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등용되는 분들의 그건 어떻게 보면 입신양명인 것이고 실제 위정자 입장에서 보면 골고루 여성들께 골고루 정책적 효과가 미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 그런 기준으로 인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 내각의 의미는 여성은 여권보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르고요. 다만 이제 정책 입안하는 민간합동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미3기 내각의 관련 부처에서 어떻게 또 여성분들이 등용이 되는지는 또 기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위반할 때는 해당 정책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관련된 정책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등용되는 여성분들의 어떤 수 등을 보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인사의 단계까지 인사 대상자로 올라올 정도의 여성 인력이 많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되게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전체 경찰 간부들 내지 구성원 전체를 놓고 고르는 게 아니거든요. 치안정감인 7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게끔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치안정감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 평가 기준이 남녀의 정말 차별 없이 올라왔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따라서 인선 대상자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혹시나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불평등한 점 차별점 등이 없느냐. 물론 이전에는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받고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우대를 받는 전체적인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봤지만 사회 곳곳에 있는 구체적인 차별 요소들은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성평등 문제 해결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있는 구체적인 차별 요소들은 없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인사 대상이 오른 여성들이 많지 않다 하면 사실 과거에 여성할당제 얘기가 여야에서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할당제라는 개념을 어떤 몇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전 과정에 이르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차별적 요소가 있고 이 차별적 요소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피해갈 수는 없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만약에 사회적 합의가 있다 그러면 가산점을 주는 거죠. 지금 공직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도 그렇게 주거든요. 20%의 가산점을 줍니다. 이것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어떤 사회적 추정치를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걸 보정하는 것이 옳지 특정 어떤 개개인을 뽑아서 할당식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할당제보다는 지금 일단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여성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 자체를 그거를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 할당제를 하게 되면 그건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시험은. 가산점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합리적 평가 기준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군대라든가 이런 거 예컨대. 그런데 정무적 고려 입장에서는 이건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고려가 주된 평가 요소인 경우 또는 정성평가가 주된 평가 요소인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보정할 것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제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젠더 갈등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전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야가 좁았다. 이제 더 크게 보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 발언과 관련해서 구조적 차별이 없다라는 젠더 문제에서 구조적 차별이 없다라는 기존 생각을 바꾼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실제 어떤 양상이나 어떤 양태로 있는지는 본 관점마다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젠더 갈등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평가도 다릅니다. 남자가 일으킨다는 분들도 있고 여성이 일으킨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부추긴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운동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젠더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좀 덜 인식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선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국정운영 측면에서 보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존재한다고 당위가 아니고 존재론적으로만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위정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명확히 국민통합위원회의 한 이슈로나 쟁점 이슈로 다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국민통합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사회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남성 여성 젠더 갈등이라는 게 왜 이렇게 심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막상 남성분들과 여성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개인에 따라서 또는 집단에 따라서는 또는 사회적 분야에 따라서는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다른 분야에서는 차별받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따라서 이걸 구조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분야별로 보거나 구체적 사례별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에 놓고 봤을 때 남성 집단이 조금 더 득을 보고 여성 집단이 마치 불이익을 본다. 그럼 여성 집단에 대해서 또 보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성 집단 내에서도 또 상당히 분야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조금 더 남성에 비해서 득을 보는 데가 있고 어떤 분야는 실을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집단이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분야별로 조금 더 발로 뛰어서 찾아내서 그걸 보정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정운영이 아니겠는가. 아마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오늘 수요 천막회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미찬 변호사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더불어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죠. 조기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길이 많이 막혔나 봐요. 네네. 지금 젠더 갈등과 관련한 얘기 계속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여성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비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젠더 갈등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구조적인 차별은 없다. 여성에게 이렇게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구조적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오가고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의 워싱턴 퍼스트 기사의 질문 그리고 타임즈가 이번에 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백인의 윤석열 대통령 선정한 내용 중에 소개하는 기사의 내용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구조적 차별의 행태, 양태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지수에 대한 세계적 지표 이런 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격차 지수 156개국 중에 102위, 유리천장 지수 그러니까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속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한 OECD 지표에서 최하위 OECD. 성별 임금 격차 또 OECD 최하위 이렇습니다. 이게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게 어떤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행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고위직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임금 격차의 문제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시면서 드러난 어떤 갈등, 젠더 갈등의 문제로만 접근을 해서 이것이 구조적 불평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성평등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적어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문인지 아니면 엊그저께 국회 전반기 의장단 만찬에서 대통령께서 정신이 번쩍 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야 인식하신 걸로 저는 좀 받아들이게 되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선거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실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로 촉발된 이슈만 보지 말고 우리 사회의 현실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야가 좁았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현실 인식, 정치인으로서 현실 인식이 조금 하나씩 현실 인식을 해나가는 과정이라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인수위 단계부터 해서 몇 가지 공약 파기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을 했더니 이 부분만은 재고하고 파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까지 인수위에서도 국정과제 선정에서도 뺐고요. 여성부 장관을 임명해서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때 안철수 위원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 장관이 임명하고 직을 맡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개편할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수위도 그렇고 대통령도 공약이니까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는 있지만 폐지할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막상 선거 때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그 공약을 제기는 했지만 실제 국정과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폐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셨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폐지 자체의 목매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우려 이런 문제 또 실제 선거 때 그럴 수 있다는 부분까지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은 제거하셔서 폐지 공약 자체에 너무 매이실 필요 없이 문제는 개편하되 폐지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폐지하지 않는 게 맞다. 이거는 사실은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그래요? 역대 정부 보시면 이게 수차례 계속 정부 때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다뤘던 업무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민주당도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다뤘던 여성보호, 권익증진, 그다음에 풍력여성보호, 아동보호, 한자냐 부모보호 이런 것들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 효율적으로 다른 부처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개편하자는 거지. 그런데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없애자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 그 여성분들, 일부 여성단체분들의 등용문으로 작용을 했을 뿐이지. 그 여성 장관이라는 분이 시도지사, 일부 시도지사의 성폭력 범죄로 인한 재선거에서 집단 학습의 기회라고 말을 하든가. 그다음에 여성 피해자에게 호소인이라고 하고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든가. 이런 식의 여성의 실제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권익보호나 이렇게 현실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눈감게 바빴잖아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내 편, 네 편에 따라서. 이거 원래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점적으로 할 일이지.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이게 분여국, 보건사회부, 복지부, 아동보호 업무를 교육부에서 갖고 왔다가 넣다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걸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보자라는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거 선거 때 철진한 시각 갖고 계속 갖고 와서 이걸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단적인 예로다가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청소년, 가족 업무 등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가족, 여성 보호 업무 등이 있습니다. 여성 보호 입장에서 보면 폭력의 피해자가 있고 성폭력의 피해자가 있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행안부, 경찰, 보건복지부 다 나눠져 있어요. 분야별로.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은 교육부소가 아니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진짜 보호가 필요한. 이건 여성부, 여성가족부소가 아니고. 그다음에 노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여성가족부고 어떤 분들은 또 보건복지부고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것을 일원화하고 연계성 있는 쪽으로 모아주자라는 이게 그래서 시작이 된 거지 이걸 마치 정치권의 구호처럼 선동을 위한 폐지로 이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여성인권이나 권익보호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하는 평가인데요. 그 부분은 의견이 똑같으신가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도의하기 어렵고요. 20년 동안 존속돼 있는 부처고요. 여성정책 업무도 있고 가족 업무, 청소년 보호 여러 가지 주요 업무가 있고요. 전체 정부 예산 중에 0.24%밖에 안 되지만 그중에 대부분 예산은 가족 정책하고 한부모 가장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산이 불필요한 여성정책, 여성인권 이런 부분에 낭비되거나 이런 부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권력형 성범죄 관련해서 부적절한 답변을 하거나 했던 문제에 대해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중 국민들이 공감하시지 못한 게임 셧다운제 이런 부분 정책적 미스가 있었다고 보고요. 부처에서 잘못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장관이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실현을 했다거나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못 받는 정책이 있다고 해서 부처 폐지합니까? 그러면 부동산값 올라가면 국토부 폐지하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필 여성부에 대해서만 더군다나 20년 동안 여성정책, 또 가족정책, 또 한부모정책 등 실제 여러 가지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부처이고 그 나름의 성과를 충분히 갖고 왔다고 보는데 정치적 문제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계속 밀고 가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안에 있는 콘텐츠를 없애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게끔 행정 효율을 높이자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김대중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 모든 업무를 다 주고 여성 투기를 만들었어요. 여성 문제는 정책 위반에 대한 거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육을 또 여성부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가족사업을 또 보건복지부로 주고 여성부로도 축소했어요. 다들 이거는 본인들의 정책적 구호가 아니고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반영해서 내각을 짜자라는 그런 문제의 시기에 발로지 이게 어떤 걸 옳고 어떤 걸 그러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청소년보호 입장에서도 보호처분은 법원이 합니다. 그런데 보호처분 대상자의 보호관찰은 또 보호관찰소가 해요. 그런데 보호처분 받은 자들의 상담은 또 여성가족부가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고민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막 문제 제기할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같은 얘기인데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법률가시니까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측의 얘기를 조기훈 변호사가 해주신다면? 그 자체 법률적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결국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부처를 폐지하거나 또 기능을 통합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5월 6일자로 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로 여가부 폐지 법안이 발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폐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정부 중앙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별로 이제 정부조직법에는 각 부처의 주 임무와 역할이 다 규정이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족 시행령이라든가 관련 기관 구성에 대한 법들이 다 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폐기한 거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니까 급하게 제출하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부조직법이 제한이 돼서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되거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 개편안. 즉 여성가족부만 폐지하는 법안 자체로만 갖고는 전체 이렇게 정부조직의 어떤 법률 체계나 이런 문제에서 충돌이 나거나 위헌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은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여가부 폐지만 있다고 그러는데 여가부가 갖고 있었던 기능 자체를 다른 정부기관이나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법무부, 노동부를 보시죠. 복지부 보죠. 복지부. 복지부에서 여성 복지를 도예시하나요? 남성 복지만 챙깁니까? 경찰청에서는 여성에 대한 피해면 구제하지 않습니까? 남성이 피해면 구제합니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원래. 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처에 다 있는 거예요. 헌법상에 보면 물론 나와 있는 헌법이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해서 노력해야 된다.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성부에서 그럼 더 할 일이 뭐냐에 대한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지. 이게 왜 필요했냐면 헤드쿼터가 필요했을 때 한 거예요. 여성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보자. 그다음에 가족과 관련된 것들을 모아보자. 해봤더니 이게 또 다른 연계가 안 된다는 걸 다른 부처의 업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생긴 것이지. 이게 마치 여성가족부의 모든 걸 다 모아놓고 다른 데서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유가 후보 얘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네요. 역시. 지방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성 후보. 여성 후보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민주당은 임미애 경복지사 후보 한 명이고요. 국민의힘은 김은혜 후보 또 조배석 후보 두 명입니다. 또 비리의 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선거 공천에도 여성 할당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측의 조기현 변호사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역단체만 보면 민주당이 여성 공천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보이지만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공천과정에 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30% 공천을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했고요. 했어요. 다만 이제 지역 상황에 따라서 일률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지역 시도당에서 고려해서 하게 하는데 창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번에 여성이나 청년에 대한 공천 비율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상당히 강제하고 있는 것이고. 청년 여성 합해서 30%죠? 각자입니다. 각각이에요? 청년 30% 여성 30%?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세 이하에서는 여성이나 청년의 비율을 같이 묶어서 보는 거죠. 보정을 해서. 그래서 실제 여성 공천 비율이 아마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을 거고요. 물론 이분들 중에 몇 분 정도가 당선되느냐. 실제 당선 가능권을 몇 분이 갖느냐 문제도 있고. 또 선거 구도 자체가 민주당이 쉽지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실제 의혹 구성에서 몇 분이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민주당으로서는 당의 어떤 당원이나 당규에 기반해서 청년이나 여성 특히 여성 공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50% 강제하는 것 외에도 지역구 위원 공천에서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정치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어때요? 이게 법에 일단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특히나 지방선거 비례대표는 법에 여성이 한 선순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1번을 받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공천 자체가 무효화되는 규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제도적 보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성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오시기 전에 말씀을 올렸지만 가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는 것이 낫지 몇 명을 무조건 여성을 공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선출직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공천 자체를 그러니까 상자 차리는 것 자체를 왜 당신들이 그걸 제한을 하느냐. 뭐 상 차리고 나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것은 몰라도 왜 이 사람 이 사람을 제한을 해가지고 나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보정을 해야 되겠지만 몇 명을 딱 할당해서 하는 것은 특히나 선출직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는 어떤 할당 제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가산점을 상당히 20%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20%. 자기등표의 20%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보면 가산점 때문에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경선에서.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어떻습니까? 여성 후보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옵니까? 아니, 그런데 결과 갖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 갖고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의 공정을 기하면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나온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다. 이번 내각도 똑같습니다. 물론 내각은 정무적 고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분야가 있지만 선거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여성 의원님들이 적다. 이건 따라서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보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20%의 과정.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과정 자체에서 공정함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회적 사회가 인용할 만한 그런 보정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지 몇 명 뽑아라 이거는 글쎄요.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천막회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인 윤기찬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